저처럼 탄점병이랑 무름병 때문에 골치 아팠던 적 있으신가요? 이제 걱정 끝! 바로 그라테크 2SL이 간편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탄점병, 무름병은 물론 우리 작물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죠. 사용방법도 정말 쉬워요. 물에 타서 뿌려주기만 하면 그라테크 2SL이 알아서 척척 해결해줍니다. 탄점병, 무름병 때문에 속상하셨죠? 이제 그라테크 2SL로 마음 편히 작물을 가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사용해보시고 놀라운 효과를 경험해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drplant.bn에서 확인하세요. 그라테크 2SL, 작물 건강 지킴이